아니 왜 자꾸 축소가 되냐고 축소가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항상 늘 그랬잖아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1, 3종이 좋고 그 다음에 1, 5종 그 다음에 요즘에 나왔던 1, 8종, 9종이 좋다구요 수술비 보험은 예전께 매우 좋구요 점차 감염 갈수록 엄청난 손해율 그리고 약관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문구가 많이 박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감염 갈수록 수술비 보장은 더 안좋아져요 반대로 암, 뇌, 심, 3대 진단비는 감염 갈수록 여러가지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보장한도가 높기 때문에 3대 진단비는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수술비 보험인데요 정말 아쉽게도 10월 31일까지만 질병수술비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H손보사 또한 L4생명은 질병수술비 100만원, 상급종합병원시에 수술, 시술시에 50만원 플러스 150만원까지 L4와 H생명 두개 다 같이 가입하시면 250만원 간편이나 표준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H생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런데 10월 31일 끝나면요 흐흐흐흐흐흐 걸렸나요? 안 우는 거? 네 50만원 아니면 30만원으로 축소가 확정이라고 합니다 축소는 맞지만 50만원 내릴지 30만원 내릴지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간에 질병수술비는 수술비 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고 꽃이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검진이나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질병수술비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특히 체외충격파세속술, 아니면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레이저시술 이런 몇 가지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못 박혀 있는데요 이런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많은데 말고 적당하게 한두 군데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제일 조금밖에 없는 질병수술비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예전에 올해 천만기 때는 질병수술비가 50만원 혹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다가 요즘에는 물론 100만원까지 질병수술비가 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질병이 돼서 온전히 100만원이 아니고 대장용종, 위용종 제거했을 때 백내장 혹은 대장용종 제외했을 때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약간의 눈속임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50대 부동의 1인인 백내장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혹은 건강검진할 때 요즘에 위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는데 대장내시경할 때 용종 제거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 질병수술비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쪽은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엘사생명의 질병수술비 150만원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기존에 얼마가 있든 간에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거기다가 성인 주요질환수술비 종수술비까지 같이 넣으면 매우 큰 보장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2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추후에 20년 후에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갱신형밖에 가입이 않는다 반대로 50세, 60세분들은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 갱신형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엘사생명 아시잖아요 치아나 재가급여 일단은 보험금 청구할 때 워낙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장료용과 가성비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이 얼마나 잘 나오는 것 또한 엘사생명만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엘치생명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유병자나 간편 혹은 표준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30년나 90세 만기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수수비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면 15,000원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1대1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질병수수비가 15,000원이면 최소한 15,000원 이상 넣어야 되는 그래서 3, 4만원 보험료가 약간은 부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치생명 같은 경우는 업계 누적 150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기존에 50만원만 질병수수비가 있어야 1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엘사생명은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같이 가입하시든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시든 건강검진 받으실 때 90이라는 면책기간이 없고 1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기간이 있지만 가입하고 내가 대장용조 제거했다 특히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약관에 앞에 질병코드 3자리 D12.5, D12.6 이렇게 앞에 앞자리가 3자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간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질병코드가 다르다 내가 대장용종을 제거했는데 예를 들어서 D12.5 혹은 K63.5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용종 제거를 비록 하나밖에 안 했지만 두 번 200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학, 엘치생명 혹은 엘사생명을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또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을 했을 때 1종, 2종 종류가 틀려도 손해보험은 동시에 같은 날 했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이 되지만 엘치생명이나 엘사생명은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 각각 1종, 2종 종이 틀리면 둘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질병수습이 100만원 그리고 엘사생명은 12월 30일까지 150만원 가입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어쨌든 간에 질병수습이 파워풀하게 100만원 가입할 시기도 비갱신형으로 이번 달 10월 31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레이저, 냉도, 응고술, 전기소작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발바닥 티누나로 가자 100만원